2022년은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세상을 떠나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긴 해였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큰 공백을 남길 뿐 아니라 그들의 작품에 영감을 받은 수많은 팬들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의 예술적 희연은 그들의 주변을 넘어 널리 퍼졌고 재능과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의 밝은 별들을 잃게 되면서 우리는 그들의 유산을 돌아보며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올해 초 대중문학에는 허참의 죽음으로 큰 상실을 겪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업계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며 그의 떠남은 더욱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이어서 영화계는 5월 7일 강수연의 별세 소식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연기력과 영향력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남아있으며 그녀의 부재는 팬들과 동료들에게 깊은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5월 10일에는 베테랑 배우 이희룡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다수의 팬들에게 사랑받았으며 그의 뛰어난 연기력은 관객들과 깊은 교감을 이루었습니다. 1942년에 태어나 1964년에 연기를 시작한 그는 수십 년 동안 업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잡았으며 다양한 역할을 통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군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설득력 있는 연기력은 관객과 비평가 모두에게 찬사를 받았으며 그를 군사 역할의 전문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2년 초 이희룡은 담관함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가족, 친구, 그리고 그를 존경하던 많은 팬들에게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이희룡의 생애를 돌아보며 그가 걸어온 여정을 되짚어보고 그가 형성한 중요한 관계들, 특히 사미자와의 인연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과 이희룡이 사미자의 삶에 미친 영향을 깊이 들여다보며 두 사람을 하나로 묶은 특별한 순간들을 조명하겠습니다. 이희룡은 1942년 경북 의성군의 그린같이 아름다운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총 7명의 형제자매 중 장남으로 자라났으며 가족의 마다들로서 큰 책임감을 안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가정 내에서의 경험들은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의 연기에 대한 열정은 고등학교 시절 연극부에 가입한 후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선생님의 권유로 연극부에 들어가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연기라는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게 되었고 이는 곧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이 선택은 그의 재능을 발견하고 공연 예술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켰으며 훗날 그가 연기라는 길을 선택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연극부 동료들과 함께 명문 고등학교 연극제에서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며 뛰어난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성과는 그에게 최고의 개인 연기상을 안겨주었고 그의 재능이 학교 내외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가 연기를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그의 연기에 대한 깊은 열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습니다. 이후 수년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끝에 1964년 그는 KBS 사기 탤런트로 공식 데뷔하며 연기자의 길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주로 작은 배역에만 캐스팅되며 진정한 재능을 펼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70년 영화 미스터 이씨에서 첫 주연을 맡으면서 그의 경력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경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순간은 심청전을 각색한 작품에서 신봉사 역할을 맡아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대중과 평단의 극찬을 받은 때였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는 연기자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했고 뛰어난 연기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후 이희룡은 에리얼 스토리 극장과 같은 반공 단막극에 다수 출연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1976년 첫 방송된 일일 드라마 유럽 익스프레스에서 북한 공작원 곽태기 역을 맡아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는 북한군 전문배우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북한 군사 시나리오를 다룬 역할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사실감과 극적인 연출을 결합해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으며 유럽 익스프레스에서의 뛰어난 연기력은 KBS 연기상을 수상하는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역할은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그의 연기자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희룡은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연극 무대에서도 깊은 열정을 드러내며 다양한 역할을 통해 자신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무대에 올라 생생한 캐릭터를 만들어냈으며 작은 화면을 넘어 라이브 공연을 통해 청중과의 진정한 소통을 경험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러한 무대에서의 경험은 그의 연기 기술을 더욱 다듬고 풍부하게 했으며 배우로서의 깊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역할 중 하나는 북한군을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북한군의 복잡한 삶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북한군 전문 배우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남다른 진정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 비평가들과 관객들에게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북한군을 연기하는 것은 정치적, 문화적 의미가 깊은 역할로 그에게 많은 도전과 고민을 안겨주었지만 그는 이 역할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희룡은 북한군 전문 배우어라는 수식어가 부담스럽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포트폴리오를 쌓았지만 관객들이 특정 역할만 기억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신봉사 역을 맡았을 당시 겨우 서른 살이었지만 그 역할이 그의 커리어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중년이 되면서 악역으로 자주 캐스팅되었고 이 변화는 그의 경력에 흥미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악당 캐릭터를 통해 복잡한 심리를 탐구하고 단순한 나쁜 사람이 아닌 더 깊이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그의 연기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멜로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지만 맡은 모든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연기 인생을 후회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룽의 연기에 대한 헌신과 열정은 그의 모든 작품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대본을 공부하고 리허설을 반복하며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역할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작업한 동료 배우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었으며 공연 예술에 대한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이룽은 인기 시리즈 대취하자에서 판수 역을 맡으며 큰 사랑을 받았고 이를 통해 배우로서 그의 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역할은 그에게 관객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배우로서 다양한 시대극에서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와일드 타임즈, 대조영 등과 같은 호평을 받은 작품에서도 그는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자신의 연기력과 헌신을 입증했습니다. 역사적 인물에 몰입하는 그의 뛰어난 능력은 시청자들과 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고 이는 그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텔레비전 업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희룡은 연기 경력을 쌓는 동시에 후배들을 멘토링하고 지원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여러 연예인 모임의 사장을 맡으며 후배들의 복지와 성장을 도모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의 노력을 통해 후배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고 이희룡은 차세대 배우들에게 따뜻한 멘토이자 지지자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모임에서 동료애와 협력을 촉진하며 후배들이 업계에서 환영받고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젊은이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인 이희룡은 그들이 학업과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압박을 느낄 때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지침을 제공하거나 단순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하며 매일 그들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희룡은 연기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낚시, 스키 등 여러 독점 클럽의 회장직을 맡으며 회원들 간의 우회와 휴식을 도모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 외에도 그는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또한 그는 소아암재단 홍보이사로서 소아암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복지에 전념했습니다. 이희룡은 재단의 활동을 관리하며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가족과 직접 소통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는 소아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점점 증가하는 소아암 발병률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매년 약 1,500명의 어린이가 소아암 진단을 받으며 이 수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희룡은 소아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지원과 보살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으며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이 소아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이희룡은 진정한 연민과 헌신으로 그들의 고통을 완화하려는 마음을 끝까지 간직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선행은 소아암 환자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으며 그가 남긴 유산은 그들의 사랑과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이희룡의 무한한 자비와 헌신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희룡은 타인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자주 회자됩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격려의 말을 건네는 등 사심 없이 다가가려는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의 진정한 연민과 배려는 그가 마주한 수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가 제공한 지원과 도움은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성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희룡의 따뜻함과 친절은 단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그의 본질적인 일부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심 없는 친절로 사람들을 도왔고 그로 인해 그의 주변뿐 아니라 더 넓은 사회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존재에서 위로를 찾았으며 그의 진정성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온정과 연민을 퍼뜨리는 존재였고 이는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희룡은 동료 배우 삼이자의 생명을 구한 사건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그녀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이 영웅적인 행동은 그의 자비로운 성격을 보여줬으며 사람들은 그를 은인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빠른 대처와 응급처치는 삼이자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삼이자는 이희룡에게 큰 감사를 표하며 그가 없었다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뻔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해준 데 대해 깊은 고마움을 느끼며 그동안 자신이 그에게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이희룡의 헌신과 그들의 관계에서 그가 끼친 깊은 영향을 강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희룡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삼이자는 깊은 슬픔에 잠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들이 그녀의 기억 속에서 계속 떠오르며 그 상실감은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이희룡은 그녀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한 은인이었으며 그의 부재는 그녀의 일상에서 큰 공허함을 남겼을 것입니다. 삼이자는 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받았던 도움과 그들의 관계를 떠올리며 외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벗어나 평화를 찾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그리움은 그녀의 슬픔을 깊게 만들었으며 그로 인해 그녀는 더욱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2022년 내내 우리는 세상을 떠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연이어 접하게 되면서 커다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상실은 단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들이 우리 사회와 우리의 삶에 남긴 흔적에 대한 기억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부재는 우리에게 삶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었고 남겨진 이들에게 슬픔과 함께 그들의 유산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화면 속에서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감정적인 깊이를 더해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기는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눈물을 선사하며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는 사실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남기고 그들의 부재가 가져온 공허함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이희룡은 놀라운 연기력으로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기쁨을 선사한 배우였습니다. 그는 다채로운 캐릭터를 통해 관객과 소통했고 그의 연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었습니다. 그의 재능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그는 그야말로 무대 위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에 온 마음을 다했던 배우로 주연이든 조연이든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은 역할일지라도 그것이 이야기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이해하고 모든 역할에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이희룡의 헌신적인 연기와 그에 대한 열정은 동료들과 관객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가 왜 오랜 시간 사랑받는 배우였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희룡은 연기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에도 헌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했고 그의 따뜻한 마음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기쁨을 선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돕기 위해 힘을 쏟는 진정한 연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슬픔을 주는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준 사랑과 기쁨이 그만큼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희룡이 이제 더 이상 고통 없이 평안한 곳에서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만큼 이제는 그가 다른 이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밝은 별이 되어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삶과 고인 명복을 빕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